아디어스 저 문 안에 있다고 뭐 입고 죽지? 난 아무것도 안 입고 죽을 건데? 저 위에 뭐 있어요? 찾았어 도망쳐졌어요 장원 장원 정원인 누군요? 선생님인데 너희 반에 한수연이라는 애 있지? 가출한 건가? 가출 아닌데요 물어본 거야 선생님은 이명박이 어떻게 가세요? 나한테 얘기해 나한테 내가 선생님이잖아 나한테 얘기해 나한테 얘기해 나한테 얘기해 나 마음이 되는거 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